안녕하세요. 저는 터키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부경이라고 합니다. 터키에 오게 된 계기는 교환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공부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 문화적 교류로서도 한국과 터키의 브라더십이라는 그 배경 아래 모든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밝혀주고 그것들을 응원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. 두 번째 영어로도 공부를 하면서 터키어도 배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. 터키에 한번 공부하러 오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찬스인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